창의 인성과 자연친화 감성을 지닌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수한 교수진, 실감형 컨텐츠 실습실, 저희 학과에만 있는 유아속과 야외 실습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기 연속 교육부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약 100개의 가족회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거기에 하나 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총 3개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전공 심화 과정, 대전 최대 인원인 3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학술제인 프레벨제가 있으며 졸업생 원장님들이 후패드를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통해 우크렐레, 평사나트, 유아체육지도사, 동화구연 등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수의 전공 동화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사가 되길 원하세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후회 없는 선택! DST 유아교육과!